할렐루야 1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세찬송가 322장,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우산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기 영화만 거짓과 물이 모두 버리고 온천히 하나님만 섬기세 영화만 하나님 moving 하나님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며 지기와 미움 빠져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복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넷에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 즉 다곤이 여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 즉 다곤이 여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스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와의 손이 심히 큰 활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지즘이 하늘에 사무쳤다라 아멘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언약괴가 블레스의 군대에게 빼앗겼죠 블레스의 사람들은 그 빼앗은 언약괴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믿는 신인 다곤 그 다곤신의 신전에 이 언약괴를 보관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자기네 다곤신상이 언약괴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케 세워놓고 다음날 또 들어가 봤더니 이번에는 자기 다곤신상의 목과 손목이 부러져 있고 몸뚱이만 바닥에 놔뒹굴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스토 지역에 하나님께서 큰 병으로 종기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괴는 그 이후에는 가드로 옮겨졌고 가드에서도 똑같이 종기로 인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프게 되어지고 또한 마지막 에그론에 옮겨졌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불레색 사람들은 안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되겠다 돌려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펼쳐진 불레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4천명, 3만명 대략 3만4천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면서 전사하면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졌지만 하나님은 지금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괴를 통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레색을 지금 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성공하는 일들도 있지만 실패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실패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때론 절망하기도 합니다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일에서의 실패를 하나님의 일에까지 끌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다가 어떤 때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러면은 아니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다니 하나님이 지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나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고 패함이지 하나님의 실패여 하나님의 패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승리하십니다 성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와 늘 연관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항상 성공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일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내 관심을 집중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늘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실패 때문에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고 결코 좌절하거나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한 일은 실패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성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결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여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리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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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